보이시나? 이렇게 2mm 들어가고 1mm 빠지고 2mm 들어가고 1mm 빠지고 이렇게 칩브레이크 같은 역할로 해서 구멍을 뚫는 걸 볼 수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텍트의 머신맨입니다. 지금 작업창에 보이는 이 모델은 항공기 엔진처럼 생겼죠. 이걸 우리가 선반 작업하기 위해서 선반도면을 축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반도면 축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선반 도면 축출하기 위해서는 이 평면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절단하고자 하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XY 기본 평면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기하면 되고요. 스페이스바 두 번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반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좌측 하단에 보면 모델 잘라보기 및 절단부 축출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모델 단면보기라는 게 창이 하나 뜨고요.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단면 될 양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로 넣게 되면 정확하게 제로 위치에 단면이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절단부 축출이라는 걸 눌러서 탁! 절단부 축출을 할 거예요. 벌써 한 거죠? 자,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요. 우리가 현재 모델도 현재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감춰주시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조면보기 창으로 딱 띄워보면 이러한 반면된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선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구멍, 구멍들은 필요 없으니까요. 구멍을 이렇게 선택, 선택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선택, 그 다음에 선택, 이렇게 선택.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남겨두고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나중에 편집, 추정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됐다면 탁!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다듬을 때 여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됐고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홈에 가서 다듬고 끈기에 가면 두 개 다듬기라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겠죠. 이렇게 예와 예, 예와 예. 자, 이렇게 해서 다듬어졌고요. 어, 여기도, 여기도. 자, 이 부분도 지금 다듬어 줘야 되겠네요. 자, 두 개 다듬기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 어, 여기 잘못된 게 있네요. 다시 한 번. 예와 예. 어, 불렀을 때 예와 예 다듬어지질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얘와 얘가 닿지 않아요. 닿지 않으면 우리가 측정에 가서 얘를 한 번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Z, 0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죠. 우리가 가끔 축출을 하다 보면 여기 보면 1, 1, 1, 1이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수정하거나 일단 지워버리시고요. 다시 선을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얘와 얘, 정확하게 0 위치에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반 작업을 위한 도면이 생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내부를 뚫기 위해서 드릴 작업이 하나 필요한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릴 작업을 위한 선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색상, 선의 색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하러 선의 두께는 가는 걸로 해서 선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선택을 하시고 정확하게 이 위치에서 찍으면 여기 드릴 위치를 뚫을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음에 여기까지 단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선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제품을 척에다가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어... 그릴, 구멍을 먼저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에 가가지고 첫 번째 선반 작업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선반 작업 중에 우리가 드릴링 작업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얘를 누르게 되면 밑에 하단에 보면 드릴 작업선을 선택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드릴 작업선은 요거가 되겠죠. 얘를 좌측 마우스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과 동시에 공구 선택 난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장 적당한 공구를 공구 목록에 가서 드릴에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공구 중에 가장 직경이 큰 거 중에 뭐 58짜리가 하나가 있네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였던 것 같아요. 또 58짜리를 선택해 주시면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보면 공구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드릴 58 넓이요. 그죠? 포함각이 118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공구 번호는 공구 번호는 얘가 만약에 10번에 들어있으면 10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송 속도를 내가 뭐 한 음 분당으로 해볼까요? 분당으로 뭐 예를 들어 50 정도만 해가지고 분당으로 제가 바꿨어요. 회전 속도는 어 예를 들어 뭐 한 500 RPM 정도로 해가지고 이동하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 누르시고요. 특별하게 설정할 거 없으니까 다음 눌러주시고 우리가 드릴 종류에서 뭐 깊은 구멍 또는 짧은 구멍 짧은 구멍 깊은 구멍 선택하면 되겠죠. 또는 사이클 저는 음 짧은 구멍 으로 정리해서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가공 깊이가 17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요거 요만큼 여기가 170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선택했을 때 여기가 170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딱 오면 요기가 덜 뚫려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기를 딱 누른 다음에 드릴 직경이 있죠. 아까 우리가 드릴 직경이 58이었잖아요. 각도는 118도고 그럼 선단부 길이가 17.44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충 그냥 18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다음 눌러서 다음 누르고 우리가 가공 깊이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8을 더 넣고 는 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개선되죠. 이런 식으로 가공 깊이를 정의할 수가 있더라. 그죠? 급이송거리는 우리가 이제 한 5mm 한 10mm 에서부터 잡아주고요. 증분다닥 2mm씩 뒤로 후편은 1mm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쭉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침 하게 되면 드릴 작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 선반 드릴 작업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얘 더블 클릭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일단 확인해 보다.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저는 시뮬레이션 잔삭으로 들어가서 2D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이때 공구 직경이 저는 한 210 가공 끝단이 이렇게 170으로 해서 앞으로 1mm 나온 걸로 해서 확인 둘러보도록 할게요. 오우 여기서 충돌 충돌이 일단 생겼어요. 왜냐하면 1mm를 빼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무시하시고 시작하시게 되면 쭉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천천히 보면 천천히 보면 다시 한 번 볼까요? 들어가서 일단 충돌되고요. 봐봐요. 그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2mm 들어가고 1mm 빠지고 2mm 들어가고 1mm 빠지고 이렇게 칩브레이크 같은 역할로 해서 구멍을 뚫는 걸 볼 수 있었네요. 빨리 일단 우리가 여기 충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죠? 뭘 해야 돼요? 다시 선반 드릴링 작업에 들어가서 편집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다음 다음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해줘야 되는 게 있을까요? 있겠죠. 이거 시작 위치 절삭 위치 시작 위치를 우리가 플러스 1로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죠? 1mm 플러스 1mm 부터 작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만큼 안전진입거리 우리가 안전진입거리도 1mm 이렇게 줘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2mm 플러스 Z 플러스 2mm 전부터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 보겠죠. 이렇게 보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릴링 시뮬레이션 2D 시뮬레이션 이번에는 없대요. 충돌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완전히 충돌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편집하시고요. 없으면 데이터 뽑아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더블클릭 해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NC코트 저장 해가지고 뽑아봐요. 이렇게 뽑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릴 해가지고 쭉 G010101 G0102 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쭉 01010에 나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클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뽑은 가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사이클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다시 선반 그릴링 더블픽 해서 편집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여기서 짧은 구멍이죠 사이클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해 주시고 이 값은 그대로 정의가 되고요 다음 눌러서 짧은 구멍 이거죠 G73번 예로 해주고 중분절입량은 2mm 퇴출 조건은 안정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침 누르게 되면 작업 조건은 똑같은데 NC코드가 다르게 나오겠죠 NC코드 저장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누르고 저장 이렇게 굉장히 짧아졌죠 어떻게 돼요? 97액 어디? 마이너스 188까지 R1, Q2 해가지고 피드 50으로 해가지고 RTM500에 쭉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짧게 NC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드릴링 작업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선작 간면과 외경 작업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